미국 행정부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외국인 학생들에 대해 강제 추방이라는 초강수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당장 한국 유학생들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어제 발표한 공지문입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은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에 남으려면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로 옮겨야 합니다. 따르지 않으면 강제 추방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대학들이 잇따라 가을 학기에도 온라인 수업 방침을 결정한 가운데 발표됐습니다. 하버드대는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할 예정이고 프린스턴대도 거의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감염 우려가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학교들이 가을에 문을 열어야 한다며 수업 재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는 유학생들에 대한 제재 조치도 대학들의 대면 강의 재개를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불의됩니다. 타격은 한국인 유학생들에게도 불가피합니다. 다니는 학교가 어떤 정책을 정하느냐에 따라 미국 체류 허가가 저희되는데 그렇다고 학교를 갑자기 바꾸는 것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집도 있고 코로나가 언제 해결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을 다 정리하고 들어올 수도 없고 유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미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은 굉장히 불합리한 대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난해 기준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은 100만 명 정도이며 한국인 유학생은 5만 2천여 명으로 세 번째로 많습니다. EBS 뉴스 서연아입니다. 영상편집 박진주 박진주